월요일엔 아마린 라디오 아닐까 화요일도 이상 라디오지 안 그래 수요일은 특히 깜빡하기 쉽지 월요일은 그냥 왠지 국제뉴스 우 이번주 라디오 우 금요일은 뉴스 어때요 모니터의 색깔이 바뀌면 시간아 달려라 배달파고 확인하고 가야해 마인드 컴퓨터 이 시스템 도대체 뭐야 이 시스템 도대체 뭐야 마인드 컴퓨터 뉴스는 시청자와의 소중한 약속이죠 KBS 아나운서들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항상 잘 지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